사랑이란 게 원래 시간이 지날수록 설레임보다는 편안함이 자리를 잡나요 설레임이 없는 사람 평안함만 남은 사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 드디어 오늘 내가 말해줄게 그대 향한 나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허나 말해줘야 한다면 들어봐요 그녀가 곁에 없다면 그대가 곁에 없다면 곳곳이 시려지는 게 그대는 영원한 사람 떨어져 있어도 난 너를 이해하고 믿어주면 영원히 널 닮아가며 너만을 사랑해야지 그대가 곁에 없으면 그대가 곁에 없으면 그대가 그대 향한 나의 사랑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 허나 말해줘야 한다면 들어봐요 그녀가 곁에 없다면 그대가 곁에 없다면 그대가 없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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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 그대여 오늘 내가 말해줄게 한 번밖에 없는 사랑 영원한 만남은 사랑 그대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때는 오늘 내가 말해줄게 그대여 오늘 내가 말해줄게